이 프로그램을 이어가 영상과 다른 친구들이 오게 되었다고 생각해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여러분 같이 부탁드릴까요? 오늘 아침 7시, 이 프로그램이 출연자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. 오늘의 보안요. 오늘의 보안요. 스티디오로 이루어집니다. 고춧가루 고춧가루 오늘 저녁때문에 아침마다 생일코너 보전 코멘트레이에서는 가수로 찬거운 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있습니다 아리아리아 내 다리가 없어져 바람에 흔나리가 있나요 바람에 흔나리가 있나요 저는 아버지를 좀 일찍 너희였습니다 아리아리아 아리아리아